내일 요료봉사 모임이 있어요 승혜씨가 같이 가줬으면 하고요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? 난 승혜씨가 마음에 띄는다 이지러고 죽으림 다의 노력 중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앞에서 승혜씨 꺼내지마 민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불편해요 내가 도준오빠 여자 같아서 그래서 불편한 건가요? 우리 선숙이요 아무래도 동구아빠랑 다시 시작할 눈치더라구요 오늘 밤 우리 동구 동생 만들자 드라이어 좀 빌려주라 체온이 제가 언제부터 여기를 지지터로 누가 들었어? 아침에 책 여긴 웬일이세요? 웬일?